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생질을 하다가 아... 아니... 병원인가? 이럴나 더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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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nit에 건물 짓고 있는 사람도 있어 바로 앞에 건물 짓는 사람도 있어 마지막 움직이고 있는데 스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적의 기지에 뒤에 일텐데. 시청은 저기 있잖아. 저기로 가야지. 또 죽기 싫어요. 아직도 우리 파티를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구나. 아니 자동으로 가지 말고. 저기 있네. 여긴 어디야 그러면? 네아블릭 뒤쪽. 여기가 시청. 파티를 시청으로. 저기 갈 바에는 너무 멀어. 시청에서 문이 뚫려 있고. 여기. 어그로를 끄는게. 한때라도 때려서. 어그로를 끄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수가 좀 나. 이거 처음 알아. 이거 죽음으로 움직이잖아. 아 죽겠다. 늦었지. 아아.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새끼 총각인데. 아. 이 새끼. 흥.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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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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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이씨. 마이씨. 하. 야. 이 새끼야. 하. 살위리ού도 튀어야 cats. 참.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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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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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용감한 힘이 있네. 다닙니다 존나 자부심에 쩔어 있지 반대로 어떻게 때리냐 그럼 저렇게 뚫려 있긴 한데 벽 뚫는게 어디있습니까? 격을 뚫고 공격하는게 어디있어요? 이상한 시스템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기술 부정적인 기술 부정적인 기술 비유의 중간에 탑승 도망진다 도망진다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상이 너무 높이 있습니다. 몰라 몰라 몰라.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상이 너무 높이 있습니다.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상이 너무 높이 있습니다. 대상이 너무 높습니다. 전총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될 것 같은데. 쥐띠 пыт어요 그냥 쥐띠 그 요구를 먹어야 돼요 어쩔 뺏길 것 같애요 느낌이 쥐띠 느낌 오잖아요 끼를 밀고 오니까 놀아서 가야돼요 다 훔치고 지전전 다 했습니다. 전투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이정도 못 보겠다. 저희가 빌드 복잡 중인가? 응. 저희가 빌드 복잡 중인가? 도착한 팀 먼저 공격하세요. 여기야. 막 아고, 먼저 저기 가서 싸고 죽을거에요. 여기야. 이렇게 소수 인원으로 밀수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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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그럼요. 여기. 내가. 여기. 아 못하겠구나 도달한 사람들 위치 그거 이거 확보해주세요 여기 들어가야겠네요 애들 저기 서 디스폰해서 가는 애들 있어가지고 아, 또 또 없죠? 이쪽으로 오세요, 제 쪽으로. 위치찍은 데. 저기 있거든요. 위치찍은 데 오면 제가 코끼리 하나씩 대분을 해드릴게요. 여기로 보들어가. 여기로 올라가.